왜냐면 얘 좀 진지한 프로고 저렇게 장난을 치고 싶어도 못 쳤잖아요, 저는 입사 창기부터 예능 버라이어티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받았어요 아니, 제가 생생정보통을 봤는데 거기서 방청객분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왜?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저도 생생정보통을 잘 모르는데 방청객하고 싸우면 안 되죠 방청객분들이 좀 약간 동원방청객분들이다 보니까 매일 앞줄에 세 번 짠 자 계시는 아주머니인데 호우 하는데 문자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외에 앞을 신경도 안 쓰고 VCR도 보면서 해야 하는데 오! 오! 이 보면 누구예요? 내가 지금 너무 짜증을 해서. 그 아줌마랑 싸웠죠. 아니, 제발 VCR... 생방송 중에! 예, 예. 그 아줌마,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도 파악을 해서 합정동사는 아줌마. VCR 끝나면 웃읍시다. 아, 이 얘기가 좀 궁금해. 그런데 이게 처음에 PD들이 좀 당황했어. 아, 그러시면 왜 방청석으로 싸우느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프로그램들이 VCR하고 스튜디오 넘어오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시청률이 안 떨어지고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멘태로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네. 보도국에 아나운서 연결할 때도 조금... 보도국 연결하면 어떻게 했어요? 정식으로 깔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이민호 아나운서. 이민호 씨가 뉴스 진행하는 거예요.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민호 아나운서. 이민호 아나운서. 이민호 아나운서가 뉴스 3개 다 틀렸어요. 그때가 멜렛 판타지가 유행할 때. 지금 저녁 시대 다 울고 있어요 지금. 다 터져가지고. 지금 태현이 형하고 티파니 형하고. 수영이 눈물 흘렸고요. 수영이 지금. 아니 왜냐면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늘 뉴스도 좀 늦게 가서. 전화 한번 보고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산적인 줄 알았어요. 산적. 뉴스 진행하는데 산적인 줄 알았어요. 지방에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 세몰루. 7시 반에 뉴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7시에 19분에 일어나요. 자다가 저는 이제 자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이게 알람인지 아닌지 잠결에도 알아요. 아니죠. 일단 느낌이 이상해.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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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서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상태인데 딱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7시 10분이었어요. 11분 뒤에 뉴스가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승강성 짜증나. 막 런닝 이런 거 입고 있었어요. 막 그래서 막 진짜 막. 얼마나 떨려요 진짜 얼마나 떨려. 그래서 막 런닝 셔츠 입고 막 달려갔어요. 이거 막 하고 갔는데 7시 30분 뉴스인데 7시 30분에 또 재활한 거예요. 차를 늦었네요. 늦었네요. 3분 동안 뉴스 타이틀을 돌리고 있었는데 지구가 세 가지를 돌리고 있어. 그 정도 또. 그 정도. 그리고 세 가지를 돌렸어. 그 정도가 뭐. 아 근데 너무 원호시야. 정말 진짜. 저희 리닐까지만 기다리네요. 그래서 진짜 거의 드디어의 거의 스라이딩에서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얼굴이 정말 수염도. 진짜로 상자인 줄 알았어요. 이 시간에 장마전선이 남아하고 있어서 대구 경북자에게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불모광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장입니다. 김가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구괴물뉴스라고. 대구괴물뉴스. 계속 말하다 말았는데 소녀시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소녀시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사랑한다고요? 우리 효연 양 스타 골든벨 진행을 할 때 그때 처음 예능 프로를 맡고 굉장히 업 됐었어요. 진짜 되게 유명해지고 내가 되게 잘난 줄 알고 까볼 때 효연 양이 저를 딱 잡아줬어요. 방송이 됐는데 그게 효연 양 저 아나운서 알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당연히 알죠. 아주 해맑게 임챙우 아나운서. 임챙우 아나운서. 방송이 됐어요. 아 웃어지네요. 임챙우 아나운서라고 그랬어. 임챙우 아나운서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아직은 잘난 게 아니네. 임챙우 씨라기까지 정도. 더 열심히 얘기했구나. 더 열심히 얘기했구나. 효연 양이 평소에도 그런 말 슈스 많이 해요.